자기야 인사해 우리 어머니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만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정만이 여자친구 이제 곧 우리 식구될 지혜씨 맞죠? 어머님 편하게 지혜야 라고 불러주세요 아휴 어쩜 이렇게 싹싹할까 그래 지금 하는 일은 뭐고? 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렇게 똑똑했구나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나? 그럼요 두 분 모두 공무원 하셨었고 지금은 지방에 계세요 이젠 전원주택에서 조그맣게 농사지으면서 살고 싶다고 하셔서요 우리 정만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완벽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다니 엄마 내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솔직히 나만한 신랑감이 어딨어? 어휴 너는 그 입만 다물면 1등 신랑감인데 어머니 그래도 정만씨가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는데요 그래 너희들만 좋아하면 됐다 그럼 상견례 날은 언제로 잡을까? 당장 식부터 올리는 건 어때? 엄마 너무 빠른 거 아냐?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어 아들 이런 아가씨라면 당장 결혼해라 1년 후 엄마 우리 집 괜찮겠지? 나도 분만실에 들어가 볼걸 아휴 진정 좀 해 괜찮을 거다 다리 좀 그만 떨어 복 나간다 엄마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무서워 죽겠는데 왜? 아빠가 된다니까 무서워? 그것도 그거고 지금은 우리 집 무서울까 그게 제일 걱정돼 엄마는 걱정도 안 돼? 그 TV에 나오는 그 못된 시어머니 그런 거 아냐? 얘는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해 내가 우리 집 순선하라고 백일 기도도 올린 사람이야 아무튼 너 이렇게 안달복달한다고 되는 거 없다 별일 없을 테니까 믿고 기다려 민재인님 보호자 계십니까?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진 왕자님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고생은 산모가 하셨죠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보 지혜야 자기 애기 봤어? 아니 네 얼굴부터 봐야지 정말 수고했어 정말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나 진짜 죽다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잘해줘야 해 그럼 내가 우리 가족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2년 후 어머니 잘 키우고 있으니까 내가 믿고 이렇게 사랑만 주는 거지 어머님 저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셔요? 내가 우리 가족을 믿어야지 그럼 누굴 믿냐? 그것보다 너 일하느라 힘들 텐데 정석이 좀 더 길게 맡기고 가도 된다 어머니 정말 그러셔도 괜찮으세요? 그럼 나도 정석이랑 있는 거 좋다 너도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정석이 좀 더 길게 맡기고 싶어요 정석이 좀 더 길게 맡기고 싶어요 정석이 좀 더 길게 맡기고 싶어요 어머니 어머니 진짜 제 엄마 같으시거든요 너 나 놀리는 거지? 제가 그럴리가요 정말 좋아서 그래요 그래 에이 나도 니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좋다. 현재 아들 이 밤에 무슨 일이니? 엄마 나 오늘 집에서 자면 안 돼? 당연히 되지. 근데 왜? 너 걱정 있어? 아 정석 엄마랑 좀 싸웠어. 나 생각 좀 정리하려고. 너 사업 새로 시작한 건 그렇다 치고 집에서까지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니? 안 그러면 정석 엄마랑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건 알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니가 좀 그 훅하는 성미 참고 넘어가. 알았어요. 나 서류 좀 볼게. 좀 나가주실래요? 어? 어 그래. 일주일 후 어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아가. 뭐하고 있었니? 저 이 앞에 나가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잠깐 얘기할 시간 없니? 아 잠깐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일 때문에 선생님들 좀 만나보기로 했거든요. 그래 시간 길게 뺏지 않으마.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정석 아범한테 무슨 일 있니? 정만 씨요? 어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도 그랬고 요 며칠 우리 집에서 자는 날이 늘어서 말이다. 얼굴은 거무죽죽 해가지고 걔 요즘 사업에 문제 있니? 어휴 어머니 정만 씨가 어떤 사람인데요. 잘 아시면서 그래요. 그래. 내 아들이니까 잘 알지. 근데 애가 갈수록 뭐가 잘못된 사람처럼 말라가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이다. 아가. 무슨 낌새 없었어? 아니요. 제 앞에서는 멀쩡하던데요? 그럼 저는 무슨 일로 싸워서 집까지 온 건데? 아 그거요. 제가 학교일 때문에 요즘 자주 늦어서 그 사람이 좀 걱정했나봐요. 저는 왜 이해를 못해주냐 그러고 싸운 거죠.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근데 정석이는 어디 갔니? 아 옆집 갔어요.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옆집에서 종종 봐주고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걱정 마세요. 왜 우리 집에 보내지 않고 어머님 손목도 안 좋으시고 뭐 제가 언제 들어올지 잘 몰라서요. 옆집이니까 어머니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어 그래. 근데 너 좀 변한 것 같구나. 네? 제가 뭘요? 아니 저 뭔가 콕 집어서 말을 할 순 없는데 어머님 제가 변할 게 뭐 있어요. 일 잘하고 있고 정석이 잘 키우고 있고 정만 씨 보필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 그렇지 그나저나 어머니 저 늦을 것 같아서요. 궁금하신 건 다녀와서 전화드려도 될까요? 저 먼저 가볼게요. 일주일 후 정만 엄마 무슨 일 있어? 불러도 못 알아듣네. 어머 영희 엄마 불렀었어? 아휴 내가 몰랐네 뭘 좀 생각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아들 있겠다. 싹싹한 며느리에 귀여운 손자까지 전부 다 가진 정만 엄마가 왜 못 씹은 얼굴을 하고 있어? 아니 요즘 좀 이상해서 그래. 영희 엄마가 듣고 판단 좀 해줘. 그래? 그런 건 또 내가 전문이지.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일단 우리 아들이 요즘 부쩍 얼굴이 안 좋아. 그리고 무슨 서류를 본다고 하는데 그거 볼 때마다 한숨 푹푹 쉬면서 맨날 죽상이거든. 그래? 그게 걱정이야? 아니 거기에 며느리도 좀 이상해. 걔는 요즘 걔는 요즘 역시 빠진 애 같아. 일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밖에 있을 때도 많고. 그러게 좀 이상하다. 거기에 정만이가 자꾸 비실비실 말라가는 게 아무래도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애가 말을 안 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속 터져 죽겠어. 아휴 죽진 말고 내가 보기엔 보기엔 보증 선 것 같아. 보증을 섰으니까 자기 혼자 말라가지. 뭐? 그거 아니면 회충 있는 거 아니야? 아휴 진짜 우리 아들 그런 애 아니거든? 아니면 아니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암튼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3.15 아 아니 애야 이 밤에 무슨 일이니? 어머니 주무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급해서요. 정석이 좀 맡아주시겠어요?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너 얼굴이 왜 그러니? 그 손에 짐 가방은 뭐고 아들 너 엄마 말대로 입 조심해야 한다. 응 엄마 알았어. 엄마 몇 밤 자고 와? 어 글쎄 아무튼 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그래 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가서 전화 안 통해라 아니 쟤는 무슨 인사도 없이 나가 정석아 정석아 너희 엄마 왜 저렇게 나빛이 허였냐? 어 며칠 밤 전부터 그랬어. 그래? 너한테 말 조심하라는 건 뭐고? 음 그거 엄마랑 나랑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래? 그럼 그 비밀 살짝 할머니한테만 말해줄래? 응 그럼 할머니니까 특별히 얘기해줄게 사실은 할머니 아빠가 며칠째 방에서 안 나와 뭐? 정만이가? 한 시간 후 정만아 정만아 아이고 내 새끼 이걸 어째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휴 네 네 형사님 아드님 아드님한테 혹시 얼마 전부터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지 외출이 잦아졌다든지 아니면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든지요 네 요즘 들어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말나가서 걱정은 하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뭘 자꾸 확인하는 것처럼 서류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기도 했고요 네 혹시 부인 되시는 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연락 가능한가요? 계속 연락은 하는데 전화기가 계속 꺼져있네요 음 그분이 이상하네요 아이도 맡기고 거의 도망가듯이 뛰어나갔다고 하시고 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가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아이 걔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아 네 뭐 우선 확인하는 겁니다 며칠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영상 같은 거 찍어놓으신 건 없으시죠? 이 주위의 CCTV를 확인해봐야겠네요 할머니 혹시 영상 필요해? 아빠 그거 있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정석아 이장마님 이장마님 보호자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제가 개혐입니다 우리 애 괜찮은 거죠? 큰일 난 거 아니죠? 아휴 어머님 정말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시간 지나서 오셨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 혹시 뭐 간이나 심장 그런데 잘못된 건 아니죠? 깨어나는 거죠? 네 영양실조도 있어서 머리에 타격받았을 때 더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영양실조요? 네 환자 상태 보니까 얼마간 제대로 먹지도 못한 것 같던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었던 거니 내가 다 잘못했다 어머님 아드님 괜찮으실 겁니다 곧 깨어나실 테니까 얼른 정신 차리시고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어머님께서 아드님 지켜주셔야죠 아무렴요 제가 우리 아들 우리 가족 지켜내야죠 우리 가족 지켜내야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머님 경찰서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보셔야 할 게 있어서요 확인이라니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 확인하시고 며느님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봐주세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 저 여자분이 며느님이시죠? 네 우리 지혜가 맞는데 아이고 세상에 얘 내가 왜 이렇게 싸워 얘 네가 정무니를 넘어뜨리면 안 되지 세상에 이 영상이 정말 우리 애들 집에서 나온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머님 반응부니까 며느님이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저럴 애가 아니에요 얼마나 착하고 싹싹한 애인데 이미 충격이 크시겠지만 괜찮으시다면 영상 하나만 더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뭐 놀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형사 양반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봐야겠네요 네 이건 CCTV에 찍힌 장면인데요 이분도 며느님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걔 맞아요 아니 이건 우리 집 앞인데 근데 우리 며느리 가방 대신 들고 가는 이 사람 새파랗게 젊은 남자는 누구예요? 네 확인해 봤는데요 그게 왜 말씀을 하다 마세요? 그게 졸업생 명부를 확인했는데 바로 작년에 졸업한 학생입니다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네? 그, 그럼 얘가 바람을 자기 제자였던 옛날 학생이랑 피웠다 그 말씀이세요? 네 탐문조사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던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걸 들켜서 싸우다가 아드님을 밀었고 그 바람에 책상에 머리를 짓게 된 거고요 그래놓고 우리 아들 죽었을까봐 손자까지 던져놓고 도망을 갔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소미친년 잡히면 꼭 전화주세요 형사님 네? 네 어머님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4.1호 예 지금 어디 있어요? 어머님 여깁니다 며느님 맞는지 확인 좀 얼마나 급하신지 바로 들어가시네 예 지혜야 너 고개 좀 들어봐라 고개 좀 들어보라니까 어머니 정석이 아빠 죽었나요? 뭐? 네가 그게 사람이야 할 소리야? 너 미안하다 최종하다 말도 없이 내 아들 죽었냐는 말부터 물어봐 네 제가 폐를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 미친년이 너 정신이 나갔구나 가정에 있는 애가 남자한테 그것도 지체자였던 애랑 미쳐서 도망을 가는데 뭐? 이해를 해달라고? 어머니도 어머니도 누군가 사랑하시게 되면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사랑? 미친년이 지금 그 어린애 데리고 사랑이라는 말이 하고 싶으냐 거기에 우리 아들 개도 너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넌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있어 안 죽었다니까 다행이네요 차라리 잘 됐어요 그 사람도 이제 맘 떠난 저랑 사는 거 힘들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이랑 사는 거 더는 힘들고요 아이고 이 미친년아 넌 그게 사랑인 것 같지? 왜? 살인범 될 뻔하고 지 어린 애인이랑 도망가니까 뭐 피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더냐? 넌 그래봤자 불륜녀야 이 년아 어머니 불륜녀라뇨 우리 서로 사랑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어디서 더럽게 어머니래 앞으로 한 번만 더 어머니라고 부르면 그놈의 주둥아리를 아주 착사를 내놓을 거다 내가 너 아주 콩밥 제대로 먹일 줄 알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때문에 왜 내가 감방에 들어가요? 야 정신 좀 차려 너 뭐 영화 찍니? 교도소는 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들어가는데야 너 애가 사랑사랑 연병할 노래 부르더니 뭐 드디어 핵가닥 했니? 그래요 저 사랑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좀 불러주세요 아이고야 넌 그 어린 애가 너 사랑하는 것 같지? 내가 다 알아봤다 그 집 난리난 건 둘째치고 그 집 아들 지금 질질 우는 거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너 모른다고 한 건 알면서 사랑이네 나발이네 하는 거지? 네?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좋아하시네 아직 세상 물적 모르는 애를 혼란 꼬셔서 뭐? 사랑? 사랑?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 년아 야 다 알았으니까 제발 좀 닥쳐줄래? 나 그 사람 사랑한단 말이야 우냐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난 닥칠 생각 없으니까 오늘 어디 갈 데까지 가보자 풀륜 저지르고 채정신 못 차리는 이 미친 년아 나도 그 사랑 맛 좀 보자 응? 아! 어머니 이것 좀 놔주세요 아우! 내 머리끈이 형사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어머니 경찰서에서 폭력 쓰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 손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네? 3.1호 할머니 아빠 언제 일어나? 응 곧 깨어나실 거야 의사 선생님이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어? 할머니 아빠 손 움직인 것 같은데? 뭐? 어디? 내 아들 손 한 번 제대로 움직여봐라 내 말소리 들리면 눈 좀 깜빡거려봐 엄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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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다 그래 깨어나면 됐어 목숨만 붙어있으면 됐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했니 엄마가 되고 너 고생하는 것도 못 알아주고 혼자 소가리 하느라 고생했다 엄마 엄마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걔?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해? 그래도 우리 정석이 엄마잖아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야지 희착해 빠진 거 네가 그래서 증거 모아놓고도 뭐라고 하지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엄마한테라도 말하지 그랬어 어떻게 그래 엄마도 힘든데 아무튼 걔는 교사 잘렸다고 판결 나올 거야 내가 헛살았다 헛살았어 응? 그런 년인지도 모르고 정을 줬어 엄마 걱정 끼쳐서 미안해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엄마 걱정 안 끼치게 하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아니다 아니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울지 마라 내 아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 아빠 할머니 왜 울어 내 강아지 너까지 울면 어떡해 우리 가족 곧 일어날 거다 그러니 오늘만 울자 오늘만 울어 그 후 가족을 속이고 젊은 아이와 바람이 난 예전 며느리는 과실치상과 유기죄로 앞으로의 계획도 짜봐야겠습니다 남은 우리 인생은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라봅니다 참istan 모르겠네 가끔 노삼 maal 아빠 이빌들